앞서 보셨던 흥국생명 사태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번복했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입장 번복 배경과 남은 과제는 뭔지 류정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흥국생명이 입장을 바꾼 구체적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콜옵션 미행사 결정 이후 우리나라 외화 채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사, 즉 조기 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공시한 직후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가격은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같은 생명보험사죠. 동양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가격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가격이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한국 기업의 돈을 대길 꺼리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흥국생명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금융권 전체로 확산할 조짐을 보였는데요. 지난 4일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가격도 한 주 전보다 약 9% 떨어졌고 우리은행 역시 11%에 달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콜옵션 행사를 연기하는 건 흥국생명의 독자적 결정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다시피 콜옵션 행사 여부는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외환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합니다. 금융위는 흥국생명 결정 직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여파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흥국생명도 RBC 비율 등 자본 건전성이 문제였다면 대주주 자금 지원과 같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과소평가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떨어진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요한 건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인데 그리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시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다시 조기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트라우마가 남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다시 콜옵션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몇 번 반복적으로 더 나타나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로 봐야죠. 흥국생명과 비슷한 시기에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던 DB생명은 아직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로 시작돼 흥국생명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들로 채권 시장에 기반이 되는 신뢰가 많이 깨진 상황인데요. 결국 응급처치는 했지만 정상적인 체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단순하게 번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멘